저희는 김영원입니다. 반갑습니다. 말이어서 춤출 건데요. 선택 드릴게요. 좀 멋있는 거 출까요? 섹시한 거 출까요? 귀여운 거 출까요? 섹시? 섹시가 뭐 있지? 그럼 섹시하나 추면 24시간 I love you I love you 24시간 I love you 쩔어? 스왈라? 왜 다 여자친구하고 싶지? 여러분 제 이름은 김영원입니다. 김영원 당신은 아니고 김영원 남자친구 부탁할게요 와... 오우! 김지재울 지켜비스 나 맘에 들었어야 그렇게 얘기합니다. 와아아! 와아아! 오우! 이거 하여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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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노래는 너무 좋습니다. 이 노래는 너무 좋습니다. 이 노래는 너무 좋습니다. 미처 풀지 못한 숨짐 높은 목 앞에 쓰러지던 작고 약한 바람 소리가 뒤엉켜 폭풍처럼 몰아치는 소릴 들어봐 깨고 부딪혀야 해 우릴 볼 수 있도록 크게 소리쳐야 해 우릴 볼 수 있도록 여름빛들이 번져가진 걸 다 모르는 순간 다시 깨어나야 해 새로워지 않았네 얼마나 시선들로 내려와 이미 다 죽어서 위에 앉아 날 감아뜯한 머리에 닿지 않을 듯한 위치에 짚밟힌 채로 자라나던 간절한 수많은 꿈들이 푸른 듯한 잠옷 피워 내 흔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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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라나 봐 깨고 부딪혀야 해 우릴 볼 수 있도록 크게 소리쳐야 해 크게 소리쳐야 해 멀리 던져가도록 멀리 푸른 흔히 humanolee 우리 어머니 어린이는 ina од 저 이제ільки 것은 없나요? 스틱 세빔 조금 더 재미있게